어서오시죠 등장부터 일단 느낌이 남달라요 지금 러블리즈만이 보여줄 수 있고 러블리즈만 할 수 있는 포토타입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의 모습을 마음껏 발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면 컵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쁘게 포지치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지치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 리더 베이비 소울이 양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첫 순서 리더인 지혜 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해 주세요 네 자 지혜 양은 어떤 여신의 느낌인가요? 네 턴 하고요 자 그렇죠 자 지금 네 무대 옆에서 웃음소리가 막 퍼져나오지만 그래도 지혜 양은 자 개의치 않습니다 씩씩한 턴이었습니다 네 자 뒤쪽에 네 센터로 자리해 주시고 자 먼저 정면 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 취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지 취해 보겠습니다 자 포지 취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포지 취해 주시고요 포지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두 번째로 함께 했던 멤버 우리 지혜 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 인터넷에 날씨가 났겠는데요 자 세 번째 멤버 지수 양 아하 좋습니다 하늘하늘거리는 네 여신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아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네 황궁무용 했나봐요 지수 양 네 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지수 양 포지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컵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지 취해 봅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오늘 이야기할 때 너무 수줍었는데 포지 타임 준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잘했습니다 지수씨 네 잘해 주시고요 자 오늘 포지 타임 정말 특별하고 너무 재밌네요 자 기대하십쇼 긴장해 주세요 자 백조의 호수네요 네 호수에요 자 이곳은 지금 호수위의 물결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미주씨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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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좀 빨랐어요 그 동작을 좀 천천히 네 사진을 담을 수 있게 천천히 끊어서 천천히 자 우리 기자님들 사진 예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0.5배만 조금만 더 네 천천히 백조의 호수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좋습니다 자 정면 포즈부터 한번 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포즈가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백조의 호수입니다 마르지 않는 호수에요 네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자 다섯 번째 미니앨범 생츄어리로 돌아온 러블리집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단단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세요 포인트 한번까지 네 턱 끝에서 섞인 말들 좋아요 자 왼쪽으로 포즈씨 해보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혀끝이 아니라 턱 끝에서 남긴 말들 턱입니다 턱 턱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더 하고 싶죠 하지만 네 오늘 포토타임은 미주씨 요정도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미주씨의 포토타임 네 전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거죠 미주씨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미주씨 그만 네 오늘 요정도면 됐어요 충분해요 네 자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또 다른 음악방송에서 그러지 마세요 미주씨 네 아 그래요 아 백조의 호수로 오늘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네요 긍정해주세요 자 꽃밭에서 이제만 네 자 감사하니며 올라가는 우리 케이양입니다 네 자 가운데 자리로 취해주시구요 포즈 가보겠습니다 정면 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마무리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하나 둘 제 사랑에 찾아가세요 네 삼 사 오 하트춤 아주 귀여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케이양 네 앞으로 또 음악방송에서 예쁜 목소리 네 잘 들려주시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케이양에 이어서 나오신 멤버는 우리 네 꾹꾹 그렇죠 아 이건 어떤 컨셉이었는지 아 자 발레 일단 발레 느낌으로 와서 톤하고 자 슬로우 슬로우 퀵 네 아오 착지하네 아주 아름다운 백조 같은 모습입니다 네 드디어 인간계에 네 처음 내려와서요 아 많은 분들께 사진 찍어달라고 포즈 취해주고 있습니다 네 진씨 진씨 네 자 뒤쪽으로 하셔서 가운데 자리 네 포토존 자리로 진씨 뒤로 조금만 더 갈게 자 한 발 더 네 뒤에 X자 있는대로 네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포토타임 정면 컴포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자신있는 포즈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꽃밭을 지배하는 자 지금이야 자 오른쪽으로 포즈시 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우리 진양의 포토타임까지 해봤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사실 하하하하 마무리도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수정양 네 아 자 옷자락을 치맛자락을 아주 가볍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치맛자락을 지배하는 자 장풍을 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찾아가세요에서 아주 감미로운 가성 부분을 많이 들려주고 있는 우리 수정양입니다 네 포토타임 정면 컴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주십시오 포즈 갑니다 네 인사성 갈까요 하나 둘 셋 오늘 진짜 각오 많이 하고 왔네요 러블리즈 아 이 당당한 표정 너무 좋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봅니다 지해주세요 네 자신있는 러블리즈 네 그만큼 우리 앨범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즈에서도 그 느낌이 마음껏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번째 미니앨범 생츄어리 네 패스국 찾아가세요 비롯해서 여섯 곡 모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멤버 네 저희 러블리즈에서 막내 인씨 들어와주세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아 쇼트트랙이네요 아 쇼트트랙 좋아요 아 제가 방금 뭘 차고 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지금 쇼트트랙 축구 야구 다 나왔습니다 네 자 아 이건 뭐죠 아 대단합니다 자 깜짝 놀랐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아 리듬체조 이런 느낌이네 자 뒤쪽을 한 걸음만 더 가주시고 정식 포토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막내 예인양입니다 와 와 와 진짜 네 와 살벌하네요 네 포즈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냐 네 다양하네요 천천히 포즈 천천히 바꿔주세요 자 정면 컷 3초 더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께 포즈 취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 천서입니다 자 왼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뭔가 스포츠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예쁜 표정 한번 가볼게요 지금도 충분히 예뻤는데 예쁘게 자 예쁘게 아주 자랑스러운 러블리즈의 막내 예인양의 포토타임입니다 자 마무리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멤버들 다시 가운데로 나오셔서 단체 포토타임 8